그렇게만 끓으게? 누구 배에 갔다가 오징어 물을 다 튀겨갖고 왔어 먹물, 먹물 누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오징어 잡은 데 갔다가 먹물 다 튀겨갖고 왔다 아, 저 사진 배에 갔구나 웃지 않아 또 웃지 않아 어제 그거 먹고 용아랑 가서 또 먹었다 그러잖아 저 밥 또 먹었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산책하러 나갔는데 산책 그럼 갔다 오나 밥 차려 놔게 해서 예 하고 갔는데 우리 그래서 밥 먹었나 우리 안 먹는 것처럼 한 개 다 먹는 것처럼 배고파요 형 오늘 메뉴 봅니다 어머 야, 얘는 하루 종일 잔다 야, 일어나 일어나잉 너무 예쁘다 똘이, 똘이 아, 똘이 어머, 기식이 하루 종일 누워있어 진짜 개팔자다 안 일어나? 여기 두 번 딱 왔다가 어서 오세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얼른 들어왔요 예 네 아유, 아침에 어머, 밥 잘 놨어요? 들어오세요 오, 맛있겠다 아유, 우리 천하장사님 아유, 기한 음식을 많이 해놨습니까? 우와 아유, 아유 보약이다, 보약 실물이 훨씬 더 예뻐 네 그냥 1년 정도 체격이 되니까 힘께라 상체가 그렇게 좋구만 그렇죠, 상체가 맞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오늘 먹었지 너무 웃겨져 어이 감사합니다 어 센스 에코 센스 와 어머 이게 무슨 앱니까? rumah 와잘먹게 잘 먹을게요 네 우유도 여기서 넣은 것은 쫄깃하게 맛있어요 이게 무슨 잎이에요, 이거? 방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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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 약초. 약초예요. 산에서 귀여운 거예요. 뜯어온 거예요, 이제. 야, 여보. 사슴이를 먹으니까 그 하쇼 술. 술? 하쇼 약술이니까 딱 저희들이. 약술. 약술. 이건 뭘 담근 겁니까? 구지뽕 뿌리하고. 구지뽕? 하수호하고. 누가 드세요? 드시는 거는? 내가 담아놨어요, 누구 오시면. 우리는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희가. 누구 오시면. 오른쪽에 아버지가 이제 어머님이니까 어디로 돌려야 되노? 요리 돌려, 아버지 계시고. 농역 음식이니까 괜찮아요, 어째. 농 ability. 농역 음식이니까. 술이 있어도 안 먹어. Through this mess. 그렇게 밥을 안 자 port cuál such. 고량주 같이 고량주. hacerlo ¿go樹? 다 뜨거워? 얘 진짜... 애다 아이가...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저 도시에서 살다가 우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여기서 태어났어요. 비금이 친정이고... 아버지는요? 여기서 태어났고요. 어떻게... 중심으로... 중매 했죠, 중매. 중매? 근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렸어요. 콩닥콩닥... 콩닥콩닥콩닥콩닥... 콩닥콩닥 이랬어. 마음에 안 들까 봐? 마음에 안 들까 봐... 아유, 차이 못 잡고 싶어. 차이면 어떡할까? 콩닥콩닥콩닥콩닥... 근데 딱 보자마자 기분이 어떠셨어요? 딱... 학교 가고 나니까 기분이 날 것 같았다. 아버지 마음에 드셨어요? 보자마자? 마음에 듭니다. 네... 아버지도... 어머니 그때... 보자마자 마음에 드셨어요? 그건 아니었고요. 마음에 안 들었다가요. 마음에 안 들었다가요. 마음에 안 들었다가요. 마음에 안 들었대. 왜, 아버지? 내가 빨라다가... 안 올라... 이쪽으로 안 올라다 갔다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야지. 아, 맞아. 그렇지. 9번 만나다 보니까... 그런대로... 80%는 딱... 뭐... 마음에 와 다 터라는 것이예요. 80%면 뭐... 마음에 드신 거죠. 어디에? 네, 그럼요. 20%는 왜 마음에 안 들었어? 20%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아니, 이쁘신데... 안 이쁘다고... 왜? 이쁘신데... 나중에 결혼하자 갑디다? 그럼 결혼했지. 기분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녀를 두었어요. 육남매를 두었어요, 지금. 예... 하여튼 만족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식들도 저기들 밥은 먹고 살게 다 돼 있고 육남매라 얘도 성가시키는 애들 없어요. 예... 다 저기들 집 장만해가지고 살고 있고요. 자기 다 자식들의 얘... 네. 그런데 천하장사님. 우리... 예, 최고 배우. 예. 뭐냐면 사인을 좀 받아달라. 어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아버지. 약속. 약속할게요. 예. 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네 다 내려다오실 때 아따 물이 다 들어와고 그랬구만 감귤 아가씨 감귤 아가씨 손에 든 거 뭐야? 손에 든 거 뭐야? 제대로! 왜? 운동이 형 지금 계속 그거 했을 텐데 어 행해! 오빠! 예? 형 아직도 희선 누나한테 내라고 해요? 내가 이제는 희선아라고 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형이랑 희선 누나랑 아직 별로 안 친해졌으니까 뭐가 안 친하노? 별로 안 친하죠 야 소름 끼치게 친하다 희선아 잘 잤나 해봐요 그럼 야 그 X까지 언어가 뭐가 중요하노? 응? 우리가 리스백인데 뭐라고요? 리스백? 리스백이에요? 형 아직 잠이 안 깬 거 같은데 잠을 깼는데 잠깐만 있어봐 내 얼굴이 이게 그래도 지금 너 푸석푸석하지? 아니 본중 최고예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거 있잖아 저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비포? 형 어 어 표정도 중요해 표정도 우중충충하겠다 얘들 심으로 심으로 이걸 어 마술이야? 고양이 세수다 고양이 세수다 고양이 세수 어? 아따 싫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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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다 아 깨끗하다 어 봤나? 갔다 온 거 같은데 싸우지 가라지 딱 물만 대도 방 봤어요? 방 봤어요? 이거는 이거는 고마워 약간 살았다 너가 나도 모르겠어 장상시 습관이 중요한 거야 장상시에 잘해야 돼 옆에 고여요 우물이네 우물 눈 양쪽에 우물이 있네요 바보들 바보들 누가 누가 우리 셋 다 셋 딸 누나 셋 딸 형 솔직히 여기서 제가 제일 엘리트인 거 알죠 형 야 야 장난하나 저게 아 빨리 또 배고파지려고 그래 그거 생선고기를 해가지고 밥 먹으면 되는데 밥을 요거다 할까? 그러면 되겠어요 속밥 가만 속밥 그럼 밥을 먼저 해야 되나? 밥 할 줄 알아요? 밥 할 줄 알아요? 밥 할 줄 알아요? 누가가 직접 하면 되죠 내가? 쿡가 있나? 쿡가 있나? 그렇게 아니 취사 버튼을 누르지 아는데 어떻게 떴어? 어? 어? 얘? 어? 어? 그러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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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